국민의힘 이왕유 유이밍 할 수 있다 위아래 잘하네 할 수 있어 응 응? 야 너 아파 보여. 하지마. 야 너 몇 살. 오늘 이빨에 낀 거 뭐야 이거. 너 이러고 지금 프로포즈 했어 오늘? 응. 이런 거 끼고 이렇게 띠리리디띠리 하고 프로포즈 하면 안 돼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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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나랑 결혼할래. 밥 먹을래? 방구 끌래? 이랬어. 방구. 떡볶이 먹다가. 떡볶이 먹다가? 떡볶이 먹다가 어떻게 했어? 주아야.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들려? 네. 주아랑 나랑 너무 자연하다. 아니 왜. 근데 너 엄마랑 결혼해. 엄마랑 결혼해. 엄마랑 결혼해. 엄마랑 결혼해. 엄마랑 결혼해. 아 걱정하지 마. 아니야. 잘해. 형아랑 결혼할 거야. 형아랑? 응. 남자랑 남자끼 결혼하면 못 태어난데. 고구멍 바르네요. 네가 퍼달라고 했어? 응. 응. 안 돼. 네가 좀 먹어봐. 네가 예쁘게 말해줘. 예쁘게 말해줘. 찍어 먹어야겠어? 응. 예쁘게 말해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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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가 똥을 넣어야 된다는데 얘들아, 장난치지 마. 엄마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돼. 병원이란다. 빨리 너는 어린 집 가야 돼. 엄마, 응아가 언제 나올지 몰라. 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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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아. 엄마 빨리 어린 집에서 응아하고 싶지 않아. 치약 저쪽 화장실에 있어. 아, 그 화장실 내가 들어갈게. 매시경, 수면으로 잠들면 그렇게 또 북자요, 또. 그게 그거 아니야, 뽕? 그 우유뽕? 뭐지? 옛날에? 프로폴리스? 프로포풀. 누가 봐도 똥? 오픈해. 아, 나 어떻게 됐어. 아, 나 왜 이렇게 담배를 했지?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 아. 나 아, 나 아.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. 방문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. 방문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. 방문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. 안 나오네,혜연. 원WWW 미끄덕 일로와 빨리와 엄마 못해 너 그렇게 짜증내면 엄마가 안 도와줄 거랬지 줘봐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요즘 반환기야? 사춘기 왔어? 일로와 아! 너? 수박도 있고 너? 누가 문 닫으래? 문 열어 어? 된장 바지 입으네 일어나세요 내일 우리 어떻게 지내길 할지? 사이코게 내가 아까 전에 엄마 낼다 왔어 먹은다 엄마 아까 전에 나 낼다 아나도 나오셨어 호떡이 나왔어 너 진짜 호떡이는 엄청 잘팠네 나 낼다 아나도 나오셨어 너 나 낼다 아나도 나오셨어 어?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감사합니다.